이 분은요 파미실이가 아니고 파미실이에요 포항의 파미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가슴인데요 아주 파워풀하고 목소리가 아주 퍼스트한 그런 가슴이다 올인 타이틀곡 인생 성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조의 모습을 보장시오 하조의 목소리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조 pads을 몸으로flowerHHH 주십시오 우리 조 shared car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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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